안무나 이런 거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고 선배님들 곡이나 우리 곡이나 이렇게 해서 안무를 조금 해서 발라드 같은 거에다가 정말 진지하게 퍼포먼스를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보컬로 밀고 가서 진짜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고 뒤에서 우산으로 무대를 하면서 아예 진짜 감동을 이끌는 것 같아요 풍메조를 어때요? 이거를 여기다 머리를 달고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 것 같아요 아니면 선배님 노래 중에 슈퍼맨 노래로 하는 게 어때요? 오, 죄송합니다 그 노래 되게 특이하거든요 짧아, 짧아, 빨리 짧아, 짧아, 짧아 일단 얼굴 이렇게 가리고 나면 한 명씩 그래서 딱 올린 다음에 립싱크를 하는 거지 되게 진지하게 절대 웃으면 안 돼 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가리고 나오는 거야 모여있어, 이렇게 뭉쳐 아, 그리고 이러고 이러고 에세이 나잇댓 동다밤밤 빰밤밤 빰밤밤 빰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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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냅하시면 돼요 이거 은혁인데 멸치가 나오면 은색깔 들고 멸치처럼 좀 하는 거야 뭐 동해가 나오면 느끼하게 눈썹을 하는 거고 그런 거는 그리고 하고서 되게 진지하게 하는 화면을 진짜 진지하게 파트를 먼저 또 짜야 돼 뭔가 정하고 누가 어디 부분을 할지도 셀리 앞에 한 줄 만다야 돼 빰밤밤 빰밤 빰밤 빰티 패밤 대단한 파이팅 잘할 수 있어 우리 노래야 이걸로 한다 아, 세상아 아, 세상아 화이팅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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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나오는 거야. 내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룹에서 맞아 나오지 마 주고 유니켬 어쩜줄까 알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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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달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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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간을 함께 즐겨 볼까 센지하게 조용하게 나랑 사랑해준 사람들을 감동시켜 안 맞어, 안 맞았어. 청소하는 거야. 이거 뭐 언제까지 이거? 야, 얘 뭐하는 거야? 예상에서 언제 나와? 오, 예상! 야! 뭐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예상아. 끝이야? 어, 아직 안 끝날 것 같은데요? 끝이야? 끝이야, 이거? 어, 뭐야? 끝이야? 위키미키 도연 양이 저를 보면서 뭐야? 다들 어한이 범벅한 그런 상태거든요. 아, 이겼네! 아, 이겼네! 아, 이겼네! 아, 이겼네! 예! 야, 너희 뭐야? 잘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았어, 야! 노래가 최고였어! 좌절하지 마! 노래 뭐야? 좋았어, 야! 노래가 최고였어! 좌절하지 마!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공연...